교수님과 여러 부동산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한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부동산 PF문제 또 가계부채문제 좀 다뤄봤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0년부터 23년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회고하시는지 그리고 24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회고를 여쭤보겠습니다 20년보다는 2019년도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했는데요 2017년도 그때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은 평균 89%나 올랐고요 이때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역작하지 않았나 시장 경제를 부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규제를 했던 이유는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2일 날 서승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죠 취임하자마자 다음 날 내놓은 대책이 있어요 4일 대책 네 그때 제가 만났거든요 전전 취임하고 다음 다음날 제가 만났는데요 뭘 내놨으면 좋겠냐 뭐를 시장에 내놨으면 정상화되겠냐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죽은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 얘기가 2013년도 1월 2월 3월 달에 전국의 거래량이 5만 가구가 안 됐어요 이게 부동산이 거래되어야 취득세가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5만 가구는 안 된 거예요 1년에 한 100만 가구가 거래되어야 되거든요 만약 1회로 간다면 60만 가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50% 가면 혜택을 줬어요 일시적 감면 그런데 얼마나 거래되는지 아세요? 4월 달에 5만 가구 넘어서더니 5월 달에 7만 가구 넘어섰어요 그리고 6월 달에 11만 천 가구 막달 효과 그러고 난 다음에 서승환 장관이 그때 당시에 아 이거 되는구나 취득세 0,9인하로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이하는 3%로 바꿨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러고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쭉 내놓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21번의 대책을 내놨어요 그중에서 2005년도에 여야 합의로 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야당은 그걸로 인해서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서 그 뭐야 여야 합의로 내놓은 대책이 2015년도에 부동산 3법이 있습니다 이게 여야 합의된 겁니다 이게 재건축 초과 환수제를 2017년까지 연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서 1가구 3주택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지휘양도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남지역이나 주요지역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맘대로 분양하고 네 맘대로 세 채까지 분양해서 주고 세금을 안 받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에 올랐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취임했는데 2016년도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 내놓은 대책이 113대책입니다 2016년도 11월 3일 날 113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부장권 전매 금지 그 다음에 지휘양도 금지 정비사업지구에서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이게 세 개였는데 이게 마지막 박근혜 정부가 떠나면서 내놓은 대책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21번의 정책 중에서 19번이 부동산 시장 정성화 대책이었다면 두 번은 규제였는데 이게 마지막 규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6월 6.19 대책을 내놨죠 6.19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113대책을 그대로 판박이로 강화만 시켰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내는 대책이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40년 하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어요 예전에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8.31 대책이라고 있었죠 이게 8.31 대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방송국에서 대책이 나오고 전날 제가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더 만약에 길다면 강동까지 그때는 용산이 많이 뜨지 않을 때니까 한 4개 정도가 투기과일 중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꺼움을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6개 국가 전부 다 조정내장지역의 투기과일지역에 11군데가 투기지역이었어요 이 투기지역이 당시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1가구 2주택은 가산세 합치면 72.5%예요 71.5% 양도세가 3주택은 얼마인지 아세요? 82.5%예요 그래서 결국에 파리대책을 내놓으면서 아 이게 제가 탈락을 쓴 게 규제를 시작한 정부가 규제로 끝나겠구나 5년 내내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 들어서면서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2020년도죠 2020년도 1월 20일 날 제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한 폐렴이 한 명 생겼어요 팬데믹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21년, 22년도에는 팬데믹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그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잡은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는 정부의 노력 없이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우리의 자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버블 경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그 확대되면서 미국이 이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 8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2000년도, 2020년도, 2021년, 2022년 제가 회고하라니까 드릴 말씀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률이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죠 전월세 가격이 등락포고 매매가 선행지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그게 맞은 적이 없어요 가격이 먼저 달아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러고 키마치 그 식으로 전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그 방송국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금리가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지만 계속 내려다가 올라갈 시점이라면 내릴 시점이라면 정지하고 내릴 시점이라면 아마 서서히 내려올 거다 올라가는 건 가파르게 가지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나타났죠 지난해 5월달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5월달부터 오르면서 10월 말까지 거의 올랐는데요 오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규제적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부터 올랐는데 그게 규제적입니다 규제적에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살아있고요 지휘양도도 금지되어 있는데 역시 아직도 유동성 장원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이 사람들이 사는 시민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 이유가 그래프를 보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를 매월 제가 시계적으로 분석하거든요 2022년도 1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2022년도 그리고 경제는 경제학자니까 잘 아시지만 2023년도 1월달이 저점이었어요 그때 그 한 달 동안의 무역 수지가 126억 9천억 달러 적자를 받거든요 그리고 6월달에 11억 3천억 달러 흑재를 보면서 흑재로 돌아섰어요 물론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은 더 줄어서 불안경 흑자지만 어쨌든 흑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지난해죠 지난 1월달에 금리가 마지막으로 안 올라갔어요 10번 오르고 이제 안 올랐는데 2월달에 안 오르고 3월달에 안 오르고 4월달에 안 오를 때 아 이제 안 오르겠구나 내린다는 기대는 안 했지만 그런데 5월달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다 수요일 수도 있고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겠구나 이제는 더 부동산이 안 내리겠구나 저점을 통해서 앞으로 사서 5년 10년 동안 적어도 5년 이상 이자만 감당하고 견딘다면 집값은 숙이 오를 거라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해야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고 매입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올라가고 6월달에 올라갈 때 길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금리가 미국이 내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가을에 내린다면은 몰라도 2023년도 가을에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더블 딥 현상이다 데스켓 바운드가 아니라 바운드가 아니라 저는 더블 딥이라고 봤어요 이 더블 딥이 언제 있었냐면 2008년도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 내려오다가 다시 꺾어졌다가 또 내려가거든요 11월달부터 내리기 시작하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도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을쯤에 한두 번 내리면 끝일 것 같아요 세 번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내년도쯤 가야 한두 번 내리지 않냐 그래봐야 2.5에요 0.25씩 내리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마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금리가 내려서 지금 가격이 바닥일 때 사야 되겠지만 대부분 또 올라갈 때 사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는 시장은 가을을 지나야 가을을 지나야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는 내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회고해 주셨다기보다는 설련했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 대고 어땠습니까 물으면 경착륙을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네 뭐 그 정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4년 부동산 시장도 주로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회복세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반기가 오른다는 것보다는 강보합세 보합세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3년 약 10월 정도 이후에 11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두 번째 조정 국면이 23년 1, 2분기까지 1년은 간다고 봐야 돼요 네 조금 3분기 정도부터는 보합이나 아니면 약한 상승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네 문제는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PF 부시디예요 PF 부시디가 나게 되면 시장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이 또 직격탄입니다 특히 이제 특히 PF 부시디가 일어나게 되면 공급량의 시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인허가 물건이나 또는 뭐 그 착공 물건이 2022년도 3년도에 거의 반에 반토막 났거든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줄었고요 2003년도에는 그래도 2023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래도 반토막 났어요 지난해 입주 물량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44만 5천 가구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측된 물건이 3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과연 그걸 다 채울지 모르겠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그 착공 물량이 줄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인허가를 낼 때는요 치행사 계약금을 걸고 브릿지에서 1억까지 간 겁니다 본피에프가 돼야 착공하잖아요 이게 박혀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피에프를 열어준 다음 착공 물량이 늘어날 거고 아마 이미 2년 정도 착공 물량이 줄어든 들어든 거는 아파트인 경우는 4,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는데 4, 5년 후에는 부동산에 입주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근데 비아파트 부분은요 빠르면 6개월이면 입주하거든요 비아파트 부분의 그 PF는 작으니까 이번에 그 박상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비아파트 부분의 1, 2인 가구는 늘리겠다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은 아마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럼 6개월이면 입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되겠지만 아파트 부분은 3, 4년, 4, 5년에도 입주 물량이 계속 모자라는 그래야 되면은 가격의 탄력을 받게 되면은 연말은 그렇지만 내년부터 좀 상승을 탄다면 입주 물량이 적고 수요는 증가한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정말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부동산 PF 부실 위기로 터지진 않는 한 저도 위기로 터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이 부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외교로는 어느 정도 선거했다고 지금 자평하잖아요 국민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의 경제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네 부동산 PF 자체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경기 자체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윤 대통령 참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에 대통령도 경제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아 맞습니다 네 한번 저는 자격이 안 되고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산 PF 부실 문제가 주거용 부동산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심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뭐 방송에서 그 얘기 똑같이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지었다면 주거용으로 지어요 원래 그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이미 저 바닥난방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소형인 육십 제곱미터 이하 또는 뭐 팔십오 제곱미터 이해도 돼요 왜 그러면 공유주분이 많기 때문에 팔십오 제곱미터를 하더라도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 비 아파트 부분에 공급이 늘어나요 주거용으로 쓰지만 어차피 우리가 준주택이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해제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정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놓고도 제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는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에서 백이십제곱미터마다 주차장 하나입니다 근데 이십제곱미터만 넘으면 질 수 있거든요 네 가구 여섯 가구 주차장 하나예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돈 버는 뭐하죠 차부터 삽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이거는 좀 강화시킬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구십오 프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십오 프로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오십 프로 이상의 토지 사유권을 갖고 가져야 조합이 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열 개 중에 아홉 개가 부도나고 주인이 계속 바뀌어서 정말 서민이 눈물을 흘립니다 계약금을 넣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정부가 강화시켰지만 차라리 없애야 돼요 이거 옛날에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지점에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확보하면 건물 지어서 너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했던 정책인데 이제는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리모델링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용종률이 더 이상 그 뭐랄까 그 여유 용종률이 없는 경우는 뭐 할 수 없지만 너도 나도 재건축을 규제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어요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주요 개구부나 또는 뭐 기둥이나 볼을 하나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이동할 때는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대수선 허가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뼈대만 놔두고 싹 고치는데 공사하기도 어렵고 동간거리부터 단지를 바꿀 수도 없고 지하를 파서 주차량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고 뭐 별도로 용종률을 올려줘서 15층 이상은 3개층 15층 이하는 2개층을 올려줘서 별도를 짓게 하거나 또는 뭐 임대표를 짓게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공사비도 신축과 거의 똑같습니다 더 더듬다면 더 똑같이 드릴까진 않아요 그러면서 단지 환경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한쪽 바꾸거나 없애거나 설치할 때 뒤따나 보과가 없어서 내. 문을 수리할 때의 대수선이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수선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이거 세 가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 정부가 좀 신경 써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오늘 주신 여러 숙제가 많죠? 부동산 PF가 됐든 가계부채가 됐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책이든 정부 정책적인 관점에서 물론 교수님 말씀이 100% 옳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아마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주길놈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주거 안정에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럼요 교수님의 고견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약간 토론보다는 교수님께 여러 가지 말씀, 생각, 의견 또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학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쭙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많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감 말씀 여쭙고 제가 마지막 한 마디 드리고 싶으면 정부는 정책이라는 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 논리로 별대되면 안 되고요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책이 위에 눈치 보지 않고 정말로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 그것이 뭐가 타당한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어떤 사안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아주 비관한 예를요 지금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만 8천 가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3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에만 되는 미분양입니다 그 30가구 이하나 비하 아파트 보호는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정보가 좀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동산은요 그냥 부동산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돼도 안 되고요 그냥 내가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하나 가꿀 수 있는 정도면 아마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저한테도 울림이 있습니다 정책은 정치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목적이어야 된다 그 어떤 방향성 하에 많은 좋은 정책들이 오늘 영상을 기초로 해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